자, 제캐지피의 툼레이디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몸을 떠는 준비가 될게 빌어.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이 씨발 어디로 가야 돼. 어, 미안 미안 미안. 여태까지 내가 했던 개짓거리 다 잊어줘. 미안! 내가 여태까지 했던 개짓거리 그냥 끝까지 기억하고 있어줘. 끝까지 개짓거리 같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어, 그래 내가 등신이었지. 저런 거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열려라 참게. 너희들은 이런 현대문명, 현대문물 도구가 없지? 하하! 잘 보고 따라하렴. 따라오렴, 그리고. 존아, 저는 우누라투와 함께합니다. 아, 괜찮아요. 엣슬리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엄마! 우리 다시 돌아올게요. 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엣슬리, 엣슬리. 인스틱을 믿어. 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 자, 누군가는 똑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만. 근데 최소 경비들은 죄수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면은 일단 주변은, 주변 모두에게 알린다. 주변 모두에게 알리고 경보를 울린 다음에 어... 죄수가 탈출했을 만한 경로를 추적하지 않을까? 이제 경보를 울리네. 여우, 안녕? 종민이 내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수영 한번 해보래. 시원할 거야. 특히 이런 더운 지방에서는 수영이 최고야. 저 친구도 카레 하나 있었구만. 후우! 그래, 또 예전처럼 또 멍청하게 직접 머리에다 돌... 돌하다가 머리 박고 줄거래. 아, 하라고 해서 했잖아!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후우! 아, 진짜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 하란 대로 했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솔직해지자고. 내가 간 위치가 잘못된 거니? 어? 여기서, 여기서 하는 거였네. 야, 그러면은 왜 여기에서 힌트를 보여주는 건데? 마치 여기서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뭐야? 이러면 이러지 마! 너희, 너희답지 않아. 이건 뭐야? 지나갈 수 있니? 힝! 넙! 아, 아! 모든 희망 땅에 다 갖다 버리려. 올라갑시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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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거 아니야? 덤불 쪽이야! 그리고 물 있는 쪽이기도 하지. 후우! 안녕? 넌? 내가 너였다면 이미 활실이 났어. 활동도 같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너한테 화살이 없어. 그 활로 뭘 하려고 그래. 와우! 어, 꼬레, 전 집, 꼬레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감옥 구조까지 다 알고 있네? 그래, 자기가 지, 자기가 명령 내려, 명령 내려서 지은 건물 구조는 자기가 알고 있긴 해야지. 빠 빠이! 알아서 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 아, 아! 아, 아, 아! 잘 하고 있네! 어, 잘 하고 있어. 유오! 유오! 이 글씨가 시작되어. 여기가, 이 글씨가 열려야 되어야 합니다. 이 글씨가 정말 힘이 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씨는 내게 강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내게 상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우리의 문제에 대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하지만 이 글씨가 가장 강한, 가장 강한 흥미로운 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글씨는 내게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는 아직 안 봤을때, 하지만 이 글씨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Paititi is its people and can only survive by our will together So if Amaru remakes Paititi his way it's like he destroys it Yes We face many threats from the outside but risk is a part of life We must confront it to remain true to ourselves How do you know you'll be able to resist the power? Once you have it I don't But if my training fails me the Crimson Fire will guide me and hold me to my promise We should go What is the Crimson Fire? It is my destiny It's connected to the sacrifice of Kukulkan When the Crimson Fire is smoke and seek your mirror It's a powerful force of accountability It's a powerful force of accountability That's all I know Do you mean the Yashil? Yashil? They were tall and fast hungry, almost desperate I would not call them creatures They are more than that But the Crimson Fire is also But those that are all guns that are creatures That is all I don't know To take a bullet take a bullet It's like our can't be able to use a bullet and she uses a bullet that's different But we still have to be there 미안 방금 열쇠 가지고 오는 거 잊었어 부디 여기에만 쓰는 무늬.. 어 여기에만 쓰는 열쇠를 말해? 아뇨 너 진짜 크구나 저 곤충을 밟을 수가 없어 아 공부 행사의 배니까요 어차피는? 우린 하여튼 marriage 우린 아직도 여기서 이짓거리하고 있다는 거, 너희 의심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매우 신기하구나 안녕? 나 위장한 거야 이쪽에 머리 묶은 거 안 보이니? 분명 머리 묶은 거 가지고 다 의심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지도자분도 똑같은 머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여성분들, 나머지 여성을 봐 나머지 여성분들, 나머지 여성분들, 나머지 여성분들 차라리 남성이 묶었지 여자는 좀 약간 특별한 방식으로 머리를 묶었어 난 처음에 굳이 재무, 저 사람이 죽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봐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라라가 좀 많이 죽여왔어 그래서 저걸 봐도 에! 저 사람이 죽네!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 내가 이거 보여줬다고 해가지고 유튜브가 나를 자르지는 않겠지? 그러지 않게 빌어 아직 저기서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밑에 좀 어 어느샌가 다 이발을 마친 시신들이 몇 개 좀 있긴 한데 아닌 것도 좀 있지만 어느샌가 이발을 다 해버린 시신이 굉장히 많아 근데 딱히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네 왜 아직도 얘네 고유의 언어가 아닌 영어로 말하는지 모르겠어 좀 지나가자 왜 이렇게 느렸어 느리 터져 지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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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고대 고유의 언어로 몰라가지고 내가 지나간다는 말을 못하겠다 안녕 안녕 아직도 여기 코드 네임 쓰니? 나는 돈 가지면 너는 아니야 너는 막아야지 야! 한 명은 막아야지 코드로 말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여기 보안이 존나 허술하구만 그 스태트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나의 길을 봐 봐 나의 길을 봐 나의 길을 봐 조나 엠프레스 2 그나저나 얘네들 현대 지식을 은근히 많이 뭐냐 얻었다고 해야 되나? 얘네들이 단순히 일식을 그냥 그냥 일식이야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일식은 그냥 일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얘네들은 얘네들도 지금 동일하게 받아들이겠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런 문명의 일식이라 하면은 오 세상에 엄청난 종말이 온다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석할텐데 여기서는 에? 일식이 온 일식이 또 오네? 에? 그래 그럴 만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 와우 정말 대단한 문명이야 정말 대단한 문명이야 그 와중에 여기 석상에 부셔져가지고 또 이 꼴난거 봐라 흠 잠깐 어디로 올라갔는데 생각을 좀 했어야 됐어 여기서도 또 F 눌러가지고 찌꼬야? 넙 스페이스만 눌러서 올라가기야 흠 망할 레이트레이싱 안 그래도 뭐냐 1080ti가 결국은 생산 종료됐는데 뭐야 카메라 각도 이런 식으로 하면 난 어디로 가야될지 몰라 저게 점프 용도인지 아니면은 그냥 위쪽에 아 사실 위쪽에 보여줄게 있어 하는 게임의 방식인거지 나는 그게 판단이 안 된단 말이야 후우 왜 하필 저 반대편으로 갔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뭐든 뭐든지 간에 이유는 항상 존재하니까 아마 저쪽으로 가라 그 소리 같구만 자 저 힌트는 페이크일까 아니면은 내가 진짜 해야되는 걸까 어 진짜 해야되는 거였어 일단 해보고 페이크인지 아닌지 결정을 해야겠네 처음에도 그랬잖아 일단 해보고 저게 페이크 욕구만이라는 걸 알아냈어 천천히 해 나 이거 뭘 뭘 한 뭘 한거니 어 그래 저기 잘 계시네 예이 왜 저기 있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안녕 뭐 인카 문명의 그냥 그냥 문명은 아니잖아 생각해보면 그렇지 여기에 화약 내가 모르는 화약 성분으로 굉장히 많구나 다 훔쳐가 주겠어 노트북이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요즘 그래서 게임이 자꾸 멈춰요 마지막 여왕 마지막 여왕 마지막 여왕 그 검 그 검 아니면 아까 그 문 열댔었던 열쇠 진 롤페지 롤페지 그 검은의 그 검은의 그 검은의 그 검은의 오우 저 아줌마 또 왜 저래 미스 미 그렇게 열심히 올라와 놓고 하는 직관을 해 또다시 내려오는 거야 아무것도 안하고 와 드디어 총기가 사용되는 걸 봤어 안녕 드디어 드리니티가 뭔가 제대로 일을 하는구만 미안 좀 많이 아플거야 실탄이 좀 쎄거든 근데 그냥 쎈게 아니야 자 여기 또 다른 열쇠야 받아도 드리니티가 진지 그의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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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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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직 우리 상자 근쳐도 못 갔어 우리 모두 우리의 정신을 만들어버렸어 미안한데 아직 우리 상자가 어딨는지 몰라 어쨌거나 저거는 열쇠가 아니라는 걸 알아냈구만 하지만 저... 저 여자가 말했던 그 문신 모시기에서 연기나는 건 어떻게 하지? 그 와중에 혈통을 지키겠다는 그 정신 하나는 본받을 만하네 안녕! 이제 난 총기 좀 써도 될까? 아까 그냥 현대 트리니티도 썼잖아 나도 좀 쓰고 싶은데 써도 되니? 어어 고마워 고마워! 자 현대 문물 파워를 보아라 스트릿에 필요 없어 다시 다 죽여버릴거야 후우! 미스 미 베이비! 아야 나도 맞췄어 걱정하지마 어어 어디 보자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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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이야 샷건 망할 재장전? 아야! 워우! 내 몸으로 화살이 간통했는데 어디서 쏘는거야 근데 아 미안 미안 내가 머졸 내가 머졸이었네 미안해 미안해 으 으 치료! 엄폐하고 치료 제일 중요해 그래 여유롭게 그 여유롭게 그런 소리나 하고 있어라 딱 巻ermor 와팝 LEG 활 уст 워우 총 꺼내 아야 현대 문물 파워 배 그래 이런게 바로 내 스타일이야 도도도도도 그래 당연하지 너희들은 고장 활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 나는 현대물물 총기를 들고 있다고 이건 왜 여기 있는 거야 이제 죽은 복숨이다 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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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고 너 쿠쿨칸이 솔직히 말해서 내 관심사 밖이야 이 녀석아 과학문물이라고 들어봤어? 이게 딱 그런거야 종교는 필요없어 오직 과학문물이만이 나와 함께하디라 제가 나이가 필요없는데 갖다 버려 야 내가 뭐 해야된다고? 어 저기로 나가래 어 그냥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가고 있어 아니면 왜 초부터 나갈 수 있었는지도 모르지 뭐가 됐든지 가네 문제가 있어! 아직 상자를 못 찾았어 아직 어디 있는지도 확실치가 않아 뭔가 뱀 안에 컵이 있다 뭐 못이기 그것만 듣고 그거에 정보가 없어 죽었어 죽었어 안에 있을거야 죽었어 안에 있을거야 우리 죽었어 트르니티가 그 트르니티가 이 문명의 트르니티게? 아니면 우리 문명의 트르니티게? 우리 문명의 트르니티게 사람도 안 먹혀 근데 그 저의 아묘 사실 내가 지도자야 띵! 지금 너의 뱀어 막상 들어면 진짜 웃기겠다 그는 외라인이었어 아직 우리 전투 중이다 그거 잊지마 레벌리언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박스와 다시 돌아올 것 같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불안하단 말이야 얘가 언제 죽을 언제 이거 놓고 하다가 뻗어 버릴까봐 코아키아쿠에 다시 돌아올 것 같다. 그 존아 느긋하시네 곧 일식이 시작된다면서 느긋하게 재정비를 하고 돌아올 거야 흠 아마 그 일식이 다음날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러네 곧 일식이라 하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아? 저 사람들도 곧 일식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고 있다는 뜻이네 그게 무슨 말이야? 설펜의 가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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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그는 뭐지? 그는 뭐지? 그는 뭐지? 그는 뭐지? 주심 어어...맞았어...많이 아플텐데 저걸 아직도 수영을 하고 있어 잉 플래시 라이트로 넌... toll 너는 반 Wes 된거지 팔에 맞아가지고 아직 취력이 지혈도 안 되고 취를 물속에서 계속해서 취를 일어나고 있는데 라라는 그 데서 어렴풋지 않고 그냥 계속 지 할 일 하고 있어 아프..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픈 것처럼 팔도 휘두르고 있고 와우 이제 저체온증으로 죽을 일만 남았어 저체온증과 과다취를 물속에 그만큼 있었으면 그럴 만도 하지 뭐 그렇게 오랫동안 있던 건 아니지만 반 좋댔꿀! 무전도 닫질 않아 무전이 안 닫는 건지 아니면 조나가 아직 부재중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우 그래 나랑 지원군을 부르고 싸웠어야지 그렇게 혼자 싸우면 저 꼴 다는 거야 굳이 넘어트리지 않고 싸우는 방법을 택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좀 더 피.. 성.. 뭐냐 좀 더 피곤하긴 하겠지만 저렇게 실패해.. 실패해가지고 개떡대는 것보단 낫지 근데 저것도 훈련 안받으면 저건 안될텐데 아직도 라라는 총.. 총상에 의한 지은.. 총상에 의한 출혈이 있어요 그랬는데 나 아직 정신이 잃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 와.. 대단하단 말이야 루크 지휘관의 사진 저게 나한테 왜 필요한건데 같은 생각이야 출혈이 난 곳에 기능을 쳐발랐어 저체온증 과다출혈 세균 감염 다 들어갔구만 이제 진짜 죽을 일만 남았어 뭘로 죽든지 간에 일단 죽을거라는건 확실해 요! 니가 나의 아주 탐스러운 간식거리구만 일로와 고마워 저 친구를 어떻게 불러올까? 분명히 저기 둘만 있는건 아닐텐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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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기억나요? 잘 기억나요? 첫번째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 네.. 좋은 점 오케이 루크 지휘가 더 높은지 더 높은지? 컴온맨 내가 기억나요 내가 기억나요 오퍼레이션 롱몬이 처음에 처음에 오퍼레이션 롱몬이 충분히 손청등에 의해서 이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역시 걸렸구만 느긋하게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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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저래 왜그래 그러지마 그러지마 안면마스크 참 마음에 든다 친구야 기다려봐 어? 잘못 눌렀어? 어? ESC 어? 나한테 무기가 없었군 음! 총상에 의해서 죽었어 나머지 세균감염 저체온증 어 과다치료 그런걸로 죽은게 아니라 그냥 총상으로 죽었어 미스 미! 오우! 날 바쁜 시발 미안 지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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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마워 고마워 어이쿠 주류탄이네 으! 치료 오이쿠 먹혔어 후우! 미스 미 베이비 후우! 미안 시발 어디로 가야돼 형님 그분들 어 위로 올라가시오 알았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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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완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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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안 올라가는데 할 수 있어 왜 안 올라가는데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저기로 넘어가면은 컴백을 모두 우회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컴백을 안 시켜준거야? 뭐야 여기 거 봐라 후우! 완벽하군 날 스태스는 완벽했어 수류탄 터지는 거 빼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자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모를거야 미안 진짜로 먹혔어 웁! 아니야 걸렸어 다시 나타났어 이쪽이야! 후우! 미스 미 베이비 후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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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어어어 역시 나 살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들어 아직도 난 무기가 없구만 심장이 됐어 그래 계속해서 살펴봐라 야 진짜로 우회 성공했어 자 갑자기 왜 저래 뭔가 있어 싸울 준비 음! 과연 그게 뭐였을까 매우 궁금해지는구만 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사라진 것 같아 뭘로 그렇게 단정 짓는 거니? 오! 오! 들어가! 어 안 들어가도 돼 들어가 이유가 사라졌어 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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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키가 뭐야? 컨트롤 C? 컨트롤? 몰라 C가 안 끼고 컨트롤은 뭐하는 키니? 그래 너 혼자 계속해서 확인해라 후우! 이봐 너무 무채 무채에 가까이 있는 거 아니니? 이상 무? 야 방금 너희 대원들 중 한 명이 죽었어 이상을 겸 뭐가 이상없어 이거 매우 큰 이상이야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너무 어 일단 일단 여기 일로 와서 생각해봐 너 같으면 당연히 계속 하루 중을 숨어 있지 이럴 거 같으면 왜 이렇게 누가 나대니 안녕? 오우! 바로 코앞이었네 자 어디로 가야 되니? 저쪽으로 가세요 후우! 미시미! 여자가 부상을 입었어 그 여자가 나를 말하는 거니? 아니 여대원을 말하는 거니? 진짜로 몰라? 뭐 있던 새끼가 있어 지금 밖에서 총격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걸 뭐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올라가 올라가 뭐해 왜 올라가 뱀 뱀 이상해 알았어 알았어 쟤 죽이고 가면 되잖아 뱀 원하는 게 너무 많아 어 그러셔? 어우! 어우! 나 봤구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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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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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이하아 여기서 도망쳤잖아 뭘 더 바라는 거야 내가 어딜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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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데기라 오! 흠! 아뇨? 총이 이기나 아니 수리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미안 아무것도 풀려 없겠다 뭐 여다가 잠깐 불 붙여도 되겠지? 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야 다 죽은 거 같으니까 응 가자! 호우! 게임이 약간 좀 웃기게 진행되고 있어 어우 지진이다 얼굴을 걸기 알았어 호우! 그 와중에 내 무전기가 해킹을 도청을 당하는 건지 아님 내가 쟤네들 무전을 도청하는 건지 모르겠구만 어? 잠시만요 올라가자 에프! 점프! 에프! 점프! 에프! 아 역시 진작 이럴걸 예전에도 어허 라이즈 오브 툼레디였나 이때도 이 이기술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더 빨라 미안 어느 구간까지만 흠 흠 흠 흠 빠져 올라가자고 아직도 이 여자는 정말 믿기지가 않아 아직도 아이전을 싣고 있었어 와 무다콜이다! 호우! 흠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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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일 계속해 어우 무기가 이것밖에 없었구나 오니라투가 죽어 루어크의 뒷뒤에 루어크가 죽어 내가 그 박스에 없는데 조나 천하 천하 그리스도 일어나면 다시 최고의 위장을 위해서 그리스도 하 스킬포인트 3개 이런거 흠 흠 레전드 내가 뭐한다고 했었는데 뭐했지 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력의 효과가 더 길게 지속됩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지 위치를 찾으시오 더 쉽게 찾으시오 적사물이 하이라이트 돼요 삼지할 수 있어요 동시에 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모아를 3개까지 쏠 수 있어요 핵댕량이 증가해요 시체를 숨기세요 뭔가 많이 얻어요 호흡을 참을 수 있어요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이 어 미안 내가 진짜 이거 할 수 있는거 다 한거 같애 나머지는 뭐 스토리나 챌린지여가지고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차피 앞으로도 안 할거니까 어 나로서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 그러면은 약간 좀 이르긴 한데 여기까지 촬영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음 예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앞으로 어디서 끊어야 될지도 솔직히 말해서 전 감이 안 잡힐 얘기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만 있으신다면 알략까 버튼을 누르시고 가능하면 자체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샤도우 샤도우 버튼 레이더 다음 파트에서 마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뽁